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단 한 군데 빼고 정치판이라고 부르죠 정치 지도자들이 보이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정치판이라는 말을 쓰죠 사실 그 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노름판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정치판, 이런 표현 주체했지만 깽판 주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들이 판인데 그게 정치판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이런 모습들 너무나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좋은 정치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또 지도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아, 사람들을 딛고 가는 지도자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사람을 딛고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딛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 지도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을 좀 세워주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는데 가정에서도 때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세워주고 싶지만 잘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고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운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들을 만나기는 너무 어렵고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또 몰라서 그냥 이렇게 밟아버리는, 딛고 가버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람들을 딛고 가는 지도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요, 그분들은 자신의 일에 좀 많이 집중합니다 자신의 일에 열중합니다 자신의 일에 열중하여서 다른 일보다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넣죠 자기 일에 열중하다 보니 그분들은 주변에서 잘못되는 것들을 계속 봐요 뭐가 잘 안 되나 잘못된 점, 잘못된 사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일에 아주 집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사실 실적이 좋아요 일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품은 좀 어떨까 싶으면 성품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일은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는데 자신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 성품이 글쎄요 이것까지 완비된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이 일들을 해놔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용하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만약 성과를 거둔다면, 성공하게 된다면 그 성과나 성공을 독점합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세상에서 보는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잘 지적하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성품은 글쎄요 현재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잘 이용하고 결과적으로 성과나 성공은 독점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 중심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데 아주 훈련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십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경을 공부를 좀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그때 바나바를 만났어요 저한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아마 다섯 분 안에 바나바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없었으면 저도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바나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나바 하우스라는 걸 아들목교회가 시작되고 그런 다음에 시작했습니다 바나바 헌금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대강고등학교에 홀을 만들어서 바나바 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거 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바나바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아마도 바나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제 모습이 속에 있지 않은 부분들이었고 제가 바나바를 따라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20대의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했던 게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제 60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제 자신은 정말 바나바와 같은 리더로 성장하고 있나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저에게는 또 특별한 시기한 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바나바에게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좀 집중적으로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서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바나바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또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이 좀 안되면 조바심을 갖습니다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인정받으면 기뻐하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해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짜증납니다 이런 것이 사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아,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집중해 있어요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표현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이미 나눈 것처럼 이미 이방인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고넬류 집에도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떡거리고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로부터 전갈이 왔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굴 좀 보내주세요 이때 바나바를 보낸 거거든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나바도 역시 유대주의에 갇혀있는 사람이었겠죠 이방인을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만 드글드글대고 있는 이방인만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주로 돼있는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바나바 눈에 그것부터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아니, 이방인들이라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문화가 있잖아요 유대적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을 것이고요 이방인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문화를 보면서 이게 뭐야 유대인들은 깨끗한 걸 먹고 피째 먹지 않고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데 이방인들 그렇게 살지 않는 걸 보면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초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다 불완전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자마자 잘 믿겠어요 불완전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성장할까? 그들의 교회는 어땠겠어요? 교회도 부족했겠죠 그 속에 갈등도 있을 수 있었겠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 성장하겠나 도대체 만약 바나바가 자신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유대주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이런 데 집중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신의 일과 자신의 관심 자신의 야심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부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부족했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손에 함께한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매일매일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숙하지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그들이 변화됐거나 완전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사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의 성과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수정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수정을 드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는가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에 수정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척되는지에 집중합니다 안 되는 일에 집중하고 조바심을 내고 짜증내고 불안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걱정할 부분들, 문제거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조바심을 갖기보다는 기뻐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모임에 가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차이점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차이점에 돌고하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일할 가능성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그 문제점을 극복해서 어떻게 진보할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죠 위험한 요소를 보죠 위험한 요소를 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 건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은 마음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기쁨이죠 잠잠한 기쁨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애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늘 있어요 기뻐하였다고 했잖아요 기뻐하였다는 것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세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가요? 감사의 기도보다는 아예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를 요청하는 기도만 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세상의 지도자와 다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기에 초집중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화 가운데서도 종종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을 계속 감지하기 때문인 거죠 바나바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전에 칭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으로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라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했다라고 말하죠 권한다는 표현은 encourage, 격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나 요한을 보내지 않은 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나 요한은 성격이 급했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겠지만 아직도 예수님 부활한 지 한 15년 됐으니까 15년 됐으면 많이 변하긴 했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강한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약간 강한 리더십이죠 그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권하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으면 모든 사람에게 구세마으로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께 붙어 있으라 명 왔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도 명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명한 게 아니라 권했습니다 격려하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딛고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지적하고 명령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 딛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뭐 이렇게 다른 이상한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정교육할 때 보세요 가정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을 많이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많이 합니다 왜 지적을 많이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그 아이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 기대에 마땅치 않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내 기준밖에 없어서 아이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실은요 자녀 교육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녀들은 사실 부모가 거의 다 망칩니다 자녀들을 건강하게 놔두면 그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무관심 대부분 지적질로 인해서 아이들은 계속 위척당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사실 사실 이건 자녀 교육만이 아닙니다 가정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목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격려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들은 지적하고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격려합니다 그럼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격려를 할 줄 알게 된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좋은 말을 한다는 걸까요?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걸까요? 사람 마음을 맞춰준다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틀린 것도 맞다고 말하는 것이 격려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격려에 대해서 한번 아주 오래전에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땅 앞에 조그만 밭이 있어서 텃밭을 갖고 왔는데 제가 또 텃밭을 한번 갖고 오겠다고 거기다가 오이를 심었던 것 같아요 오이를요 오이를 심었는데 제가 뭐 잘 돌보겠어요 그런데 오이는 덩쿨싱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더니 쌍이 나와서 좀 신기했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이 오이가 넝쿨이 되니까 바닥으로 다 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서 며칠 후에 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대를 세워놨어요 제가 장인어른이 오셔서 그걸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를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오이들이 그 대를 감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덩쿨식물이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격려구나 격려는 가지고 있는 생명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원래 있어요 그런데 격려를 받으면 더 제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줘서 격려할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사람은요 틀린 것을 지적해 준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틀린 걸 자꾸 지적해 주면 지적해 줄수록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심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못할 정도로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지적이 반복되면 지적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격려할 때 사람이 변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오이란 미스요라고 하는 일본 여자분이 쓴 책이었어요 그게 뭐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런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여주인공은 어릴 때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결국은 집을 가출합니다 가출해서 혼숙하고 마약하고 이러다가 야쿠자의 보스랑 결혼해요 그렇다 물론 또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또 호스티스로 전전합니다 그러다가 양아버지를 만나요 그 양아버지를 만나고 이 사람이 변화해서 공부를 하고 결국 이 사람은요 사법고시를 보고 변호사가 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실 알려진 제가 도전을 받았던 건 소년회에 와서 한국의 소년회에 와서 자기도 그런 아주 불우한 시절을 지났으니까 소년회에 와서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는데 한국어로 강연을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아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강연 내용을 전부 한국말로 1어로 그걸 다시 음역을 해가지고 그 음역한 거를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한국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격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제가 격려를 받았던 것은 거기에 어떤 한 아이가 손등에 문신이 있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손을 이렇게 가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오이라 미스요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문은 사실은 야쿠자 있을 때 야쿠자 보스와 결혼하고 이럴 때 등 전체에다가 문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문신을 해서 이제 피부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큰 문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이한테 얘기해 주면서 나는 내 등에 네 거보다 백배는 더 큰 문신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자니?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살아라 라고 격려해 줬대요 그 작은 문제가 있잖니? 난 더 큰 문제가 있었어 살아날 수 있단다 잘 살 수 있단다 라고 격려해 줬다는 얘기가 그 당시 신문에 보도됐던 것을 제가 읽었어요 이분은 보니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계속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사람들 격려하는 일을 오늘도 산다 최근에 그런 책도 한 10년 전에 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생명력과 가능성을 보고 선한 방향으로 힘을 복도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가 세워지면서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를 볼 때 그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여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걱정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이런 격려하는 것 이걸 위해서 서로 표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주십시오 격려를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도 좀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번에 어버이날 지나면서 어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부모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저에게도 좀 격려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하고 눈이 마주치고 그들 마음속에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하는 그 순간이 일어나는 무언의 교감이 있어요 이게 사실 큰 격려를 받거든요 그런데 요즘 저는 저 렌즈가 저한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줘요 저 렌즈는 저를 격려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디 지나가다가 우리 더불함께 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아 목사님 저 목사님 자주 뵈요 이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해 드렸으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분들 못 뵀거든요 여러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격려를 받는다고 저는 느끼지 못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또 카톡이 불이 나겠군요 그런데 이거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격려를 받으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식구는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의 사역자는 격려를 받았을까요? 격려해 주십시오 기다리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권해해 주십시오 그게 좋은 리더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자제인 것이죠 이 바나바는 이렇게 격려를 한 것에서도 나타나지만 바나바는 사실은 매우 균형있게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일만 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깔도 있고 성격도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부분에 탁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딛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안 보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 탁월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품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한 분 봤던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황성주 박사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런데 그 황성주 박사를 20년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잠깐 봤는데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느꼈던 느낌은 이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였어요 너무 차갑고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일만 집중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황성주 박사님이랑 가까이 지내는데 이분이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이분이 사람들을 정말 이분은 일단 감사가 넘치세요 긍정적으로 변했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옛날에 그분 맞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변하셨어요 사실 일만 잘하는 사람으로 계속 갔다면 그렇게 탁월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도 탁월하신데 아마 더 탁월해졌을걸요? 사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을 잘못 배워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믿음은 좋다는데 성격은 이상해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사실은 성경의 세계는 그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하고 교회 안은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근데 그 사람 성격은 참 이상하지 않아?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다시 말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별로 좋지 않고 성품이 온전하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 생활 열심히 안 할래 저렇게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에 반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반으로 이렇게 찔러도 그냥 웃는 뭐라고 해도 그냥 편안한 이런 게 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심 균형 잡히심 이런 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모습대로 원래 있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이 그랬다는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좀 이상한 분들이 많아서 성령 충만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오용되고 악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희한하고 신비한 채용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님께 민감해져서 그분의 마음과 내가 일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믿음도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은 자기 확신이죠 자기 세뇌죠 여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려운 상황일 때 앞이 안 보일 때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다 끝난 것 같을 때 또는 억울할 때 그럴 때 믿음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헌신뢰를 갖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선한 모습, 착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균형있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가정에선 좀 복근인 것 같아 스태프들과는 관계가 나빠 이런 평가를 들으면 내가 정말 슬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가정에서 그렇게 복근도 아닌 거고 스태플들이 저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 말씀을 했던 게 이런 말 했다가 지금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균형있게 성장해 나간다는 건 평생 걸리는 일이죠 꿈꾸고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균형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있게 성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모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온전화하려고 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인이에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까요? 그게 성경과 기도입니다 늘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아주 총체적인 큰 그림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세한 그림까지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게 되면 끊임없이 이 균형있는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제가 이 바나바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의 성격 같을 때 저 같은 사람 과업중심적이고 사람들보다는 일을 완벽하게 성취해내는 것을 좋아하는 거기다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약간 있는 거기다 에너지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그나마 제가 문제를 덜 익히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균형있게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기 성찰입니다 하나의 앞에 나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의 앞에 앉아있는 거죠 하나의 앞에 앉아있으면서 내 좌표를 조정하는 거죠 아 내가 좌표를 잃었구나 내가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딴 데로 좀 가고 있었네 아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자 방향을 다시 잡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균형있는 성장에 대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좌표를 다시 조정하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은 자기 일에 몰두해서 자기 불균형한 상태에서 성품도 좋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성취하고 탁월해질지 모르지만 균형있게 성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자기 자신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세울 때 한 가지 또 놀라운 특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본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는 표현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들 일반적인 리더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의 나한테 가치가 있나 없나를 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나 필요하지 않나를 봐요 현재의 모습, 겉모습을 보죠 그렇지만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사람의 진가를 봅니다 사실 사우를 얼마나 악명높은 사람이었어요 스테반의 순교 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주모자였습니다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가 다마스커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이 성도들이랑 좀 어울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정 9장 26절, 27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자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를 소개시켜주고 바울을 소개시켜주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실 바나바라고 이 바울을 의심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바나바조차도 너도 바울이랑 같은 패야? 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사울은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좀 달랐겠지만 초기에는 스테반을 죽이는데 주모할 정도로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도 논쟁을 해가지고 유대원들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논쟁하면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논쟁해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고 설득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그의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 그의 말이 아마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바울은 바울이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이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마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다소로 가서 피해라 그리고 보내버립니다 이런 바울을 찾아낸 게 바나바예요 10년 정도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거의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바나바에 의해서 재발견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람들이 변한 것을 보면서 야, 이들을 정말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아, 헬라파 출신인 디아스프라 유대인이죠 그래서 헬라에 능통하고 헬라 문학과 철학에 능통한 사울이, 바울이 이 일에 적합하겠다 그가 다소에 가 있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온 거죠 바나바는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능성을 볼 줄,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르게 말하면 가능성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은 누가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 속에 잠재력이 보입니다 저는 자기의 아이에게서 잠재력을 보지 못하는 부모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이를 볼 때 끊임없이 딴 아이와 비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비교하니까 지적질 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 얘는 어떻게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온유한 마음,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내 지안이가 특별히 그래요 지안이가 지난번에 달리기를 하는데요 운동회에 가서 봤거든요 달리기 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빨리 해서 1등으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1등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거의 꽁치 3번째가 4번째로 들어왔어요 4명이서 뛰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지안아, 너 왜 뛰다가 가? 계속 뛰지, 천천히 뛰었어 너 힘이 빠진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안이가 하는 말 친구들이 안 따라오는지 걱정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뛰니까 옆에 없으니까 왜 안 오지? 이렇게 보다가 진 거죠 그럼 그러내놓고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넌 세상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겨야지 남 신경 쓸 틈이 어디 있니? 이렇게 하면 그 애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저는 정말 깔깔깔 웃으면서 지안아 넌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배려심이 깊으니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우리 그렇게 격려해 줬거든요 잠재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자기 아이를 그렇게 해서 망가뜨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처음 온 사람까지 그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돼야 될 모습까지 도와주지 못하죠 겉모습을 보는 건 정말 위험해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유명하지 않을 때인데 그때 아마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얼굴도 잘 안 알려지고 그랬나 봐요 어떤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를 여는데 그 계좌에 미국에서 받은 돈을 보내려고 계좌를 여는데 은행원이 은행 창고에 있는 박찬호를 못 알아봤나 봐요 수염도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그 은행을 관두고 다른 은행에 가서 계약을 했대요 박찬호 선수가 그때 받았던 돈은 거의 그 은행의 연 매출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은행 지점 하나가 날아간 거죠 돈 얘기한 거니까 좀 천박하긴 해요 얘가 그러나 사람을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잠재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고 꿈꾸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바하 밥집 시작할 때 김현일 형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밥집을 시작할 때 그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동네 깡패였습니다 동네 깡패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동네에 아주 거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혹시 빈민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곧장 제 마음속에 떨어져요 아우 너무 거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언제 변해서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2001년이었는데 이 설교할 때 취미예요 그런데 지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은 무서운 겁니다 그 잠재력을 봐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일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럼 자기 일에 몰두해서 사람들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 성격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어떻게 되든 일을 성취해내고 그래서 자기 일에 필요한 사람들 데려와서 일을 성취한 사람은 그 성공이 자기 거예요 그 성과가 자기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공과 성과를 자기 혼자 독식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바울이 26절에 보면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죠 여기 둘이에다가 저는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이었으면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 보조자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둘이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대선배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둘이서 같이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승패, 윈윈, 윈 루즈, 승패, 윈 루즈, 윈윈, 승승의 법칙 들어보셨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윈윈, 루즈, 승패의 패러다임으로 살았어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너랑 나랑 같이 이기는 승승의 패러다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딛고 일어서야만 성공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개발서나 또 경영이나 이런 면에서 승패의 원리로 가니까 결국은 오래 보니까 좋지가 않더라 개인에게, 어떤 조직에게 다 좋지 않더라 승승,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그런 방법이 더 좋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사회와 조직을 이끌어 나가면서 발견해서 자기 개발서에도 이런 승승의 원리 조직 운영에도 승승의 원리 이건 뭐 아주 기초적인 원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아직 한국 사회는 아직도 승패의 원리이지만 말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싫은 상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 성과를 자기 혼자 독점하는 사람이죠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부하 직원들에게 밀어제끼고 성과는 자기가 독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딛고 가고 사람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땠어요? 바나바는 그를 데려다가 자기 조수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겠나? 바나바는요 사람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격려하는 일들, 사람들을 만지고 돌보는 일을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는 바람에 바울에게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에게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면 아마 15시간, 16시간 걸려도 설교 한 편이 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에게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면 아마 대여섯 시간이면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설교를 준비하게 하고 자기의 설교시가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는 뭐 했을까요?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은 여기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소에 혼자 찌그러져 있었던 바울인데 그를 데려다가 여기서 이 일을 주고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바울도 그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맞죠 그러니까 다소의 근형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도 여기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었던 그 지식들이 막 튀어나오고 바울이 막 발전되는 거죠 바울도 발전하고 바나바도 발전하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사역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두 종류의 리더십을 경험하면서 가르침에 능한 권고하고 격려하는 것에 능한 두 리더를 다 갖게 돼서 교회는 교회들로 성장하는 거죠 이건 윈윈 정도가 아니라 윈윈윈이 된 거죠 놀라운 거죠 이게 사실은 교회의 특성이에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찾아서 성과를 공유하는 거죠 성공을 공유하는 거죠 혼자 일하는 것과 함께 일하는 것의 즐거움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잘하는 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고 어떤 건 어떤 사람 잘 못하고 부족하고 그럴 때 부족한 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건 제가 할게요 당신이 잘하는 걸 하세요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윈윈이 일어납니다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들목 교회가 전부가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2001년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런 팀이 이루어지길 꿈꿨어요 그때는 팀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이런 팀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팀으로 움직이고 교회도 팀이고 사역자도 팀이고 운영위원회도 팀이고 목자 모임도 팀이고 모두가 팀인 것이죠 그 팀이 됐다는 건 뭐예요? 바나바 바알 같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일하는 건 좋을 것 같죠? 좋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기 우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존중하게 되면 각각이 발전하고 공동체 전체가 자라나요 이걸 시너지라고 그러잖아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3도 되고 4도 되고 때로는 10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가 같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바나바 바알 제가 어릴 때 꿈꿨던 꿈이었고 이것이 나들목 교회 속에서 어느 정도 사실 이루어졌던 이루어져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 곳곳에서도 이런 일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부족하지만 윈윈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바나바 같은 자질은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바나바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를 보세요 그건 자기 일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격려합니다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 자체가 어느 한 부분에 탁월한 것이나 균형있게 성장한 사람이 됐죠 사람을 껍데기를 보고 자기 필요에 따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잠재력을 보는 사람이 됐죠 자기 혼자 성과를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멋있지 않으세요? 전 진짜 바나바한테 감동했어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성향상 바나바 같은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런 자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 나타나요 3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일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는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세워졌을 때 위로의 아들들 위도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록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있었지만 그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격려와 위로를 끊임없이 하면서 더욱더욱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을 핍박했던 유대인인 사올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시켰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을 가끔 뵙는데요 옮겨 다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옮겨 다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를 떠나시면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어떤 한 공동체에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자기가 있었던 원래 부족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는 헌신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여가 다니까 사울을 찾아가고 그래서 또 성장하고 사울을 소개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안디옥에서 혼자 해도 되는데 사울을 굳이 데려다 같이 있으면 또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의 경우만도 세월로는 15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나돌았습니다 바나바는 이후에도 계속 성장했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교회의 목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그게 운영위원회든 당회든 무엇이든 그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회사의 임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정치판의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집단은 고통과 갈등과 아픔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는 나의 가정이, 나의 가정교회가, 나의 교회가, 내가 나뉘고 있는 직장이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조차도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들로 가득한 아니, 가득하진 않아도 그들이 몇 명이라도 있는 그런 조직들,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꼭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 마음에 좀 새기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1분 동안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